저는 콜레스테롤은 없거든요. 피가 정말 깨끗해요 저는. 다른 요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동매경화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제2의 플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에 쓰레기같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혈관 벽에 강력하게 자극을 줘서 고혈압, 고주혈증, 당뇨병, 위험용으로 작용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잘 챙겨드시면 호모시스템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엄청 달아요. 어머 이 좋은 거를 왜 몰랐나 몰라.